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Use No Result Message URL 속성과 No Result Message URL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속성들을 사용하면 그리드뷰에 표시할 데이터가 없을 경우 특정 파일을 그리드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그리드뷰에 데이터가 없을 때 특정 화면을 표시하려면 Use No Result Message URL 속성을 True로 설정하고 표시할 화면 파일 이름을 No Result Message URL 속성 값으로 지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의 No Result Message 속성은 No Data이고 No Result Message 비저블 속성은 True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트리거를 클릭하면 그리드뷰와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가 초기화됩니다. 트리거를 클릭하면 기존 데이터가 삭제되어 No Data Message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 Data Message 대신 표시할 화면 파일입니다. 이 화면 파일의 이름을 No Result Message URL 속성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없을 때 화면 파일을 표시하기 위해 Use No Result Message URL 속성 값도 True로 설정하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트리거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삭제하면 지정한 화면 파일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